저도 오랫동안 피규어를 수집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특히 계속적으로 피규어를 수집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가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OP 라인 중에서도 고가인 SOC 시리즈 중 POP SOC 사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SOC는 Seat on Chair의 약자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자세를 재현한 피규어 시리즈입니다 이번 피규어는 루피의 의형제이자 혁명군 창모총장 사부가 의자의 등받이를 앞으로 해서 장난꾸르기의 웃음을 지은 채로 앉아있는 마치 어린 시절의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재현한 피규어입니다 POP 라인인 만큼 피규어 재질이나 색감, 도색 처리 등 퀄리티는 당연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20만원대라는 비싼 가격은 조금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크기가 아주 크다거나, 그렇다고 구성물이 다양하거나, 아님 피규어 재질 자체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고 피규어 자체가 실망스러운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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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